오는 21일 열릴 미안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와 함께 한국의 사자안보협의체 쿼드 참여 문제도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안보와 경제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쿼드 가입으로 얻는 국익과 가치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부는 쿼드가 표방하는 원칙은 한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가치들이라는 점, 또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국과 aquí어ể 이제 Politik을 전하는ok grad을 клуб하고 있습니다. and theoretically, over the years. And so South Korea has to look at the goals and the purpose and the philosophy that binds the Quad countries together and decide whether it wants to be part of that effort.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done so, and other countries ultimately will, as the Quad becomes the Quad Plus.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a decision for Korea to decide whether it shares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engaged in this and very interesting and potentially very valuable enterprise.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 정부가 Quad의 일원으로서 능동적 결정의 주체가 될지 수동적 방관자가 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Quad 가입을 권유받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속상해했을지 헤아리고도 남는다며 한국이 Quad에 참여하면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한국이 Quad에 합류해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가 아닌 5개국 체제의 퀸텟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사드보복 등 중국의 경제전쟁 위협을 받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안보를 지원하고 경제기회를 제공할 이 같은 국제질서 편입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이 옳은 결정을 내려 Quad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